안녕하십니까 흑석 아크로리버하임아파트 상가에 있는 한강리치 부동산입니다. 이번에 흑석 3구역 흑석 리버파크자이 일반 분양이 있어서 제가 현지 부동산이다 보니까 현지 부동산에서 바라보는 여러가지 시세차익 그리고 입지장단점 여러가지 궁금하신 청약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유튜브를 많이 찍어 드렸습니다. 그 전에 제가 동양철학이나 법률에 관한 동영상을 주로 찍고 부동산은 가끔 필요에 의해서 좀씩 찍다가 이번에 몰아서 3구역에 관한 동영상을 많이 찍었더라구요. 보시면 9구역 그 다음에 여기서 시왕 있고 여기서부터 3구역이에요. 3구역 9구역 3구역 3구역 이게 다 3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3구역을 많이 찍어 드렸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고 덕분에 많은 구독자분도 생긴 것 같습니다. 3구역 분양신청 후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정확히 나름대로 현지 부동산으로서의 장점이 있죠. 저희는 강점이 있잖아요. 정확한 시세 분석과 그 다음에 동네를 가장 잘 아는 부동산이죠. 외부에서 한번 보고 가는 그런게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제 3구역에 관한 제 유튜브가 많이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흑석동은 9구역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11구역이 남아있구요. 1구역 2구역 현재 4개의 구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흑석동이 계속 뜨거워질 거구요. 바로 옆에 주공 1단지, 반포주공 1단지, 반포주공 3단지, 앞에 용산, 그 다음에 여의도 이런 쪽에 쭉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에 관련돼서 제가 계속 관련 자료라던가 여러가지 부동산 정보, 투자정보 이런 것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독해 주시구요. 구독 안 하시는 분도 구독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려드렸고. 그래서 청약 3구역을 보면은 제가 결론점은 뭐냐면 많이 신청해도 된다. 청약을 많이 해도 된다. 점수가 낮더라도 해봐라 그랬죠. 그래서 그런지 의외로 청약이 뜨거웠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뜨거울 줄 몰랐는데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5월 28일인가 그때 보면은 나오죠. 가점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보면 알겠지만 저는 그다지 높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낮은 점수도 과감하게 청약을 해보시라. 이렇게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죠. 전에. 그래서 그런지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수도 물론 적은 영향도 있지만 굉장히 경쟁률이 이렇게 뜨거웠어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570대 1까지 갔었죠. 그 다음에 일반 분양도 보면은 저희 한강리치 부동산 블로그가 있습니다. 네이버서 찍시면 다 뜹니다. 블로그도 저희도 이제 100만뷰가 넘어서 파워블로그처럼 광고가 탑재되는 블로그입니다. 보시면 많은 자료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일반 분양도 굉장히 경쟁률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의외로 많았고 324평은 생각보다 좀 경쟁률이 낮았던 것은 324평이 아파트 단지 뒤쪽에다가 그 다음에 그 자금 조달을 스스로 해야 된다는 중도금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의외로 경쟁률이 그래도 낮았지만 25평에 비해서는 낮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두 자리였다. 특히 관심 끄는 것은 40평대였어요. 40평대는 하나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1층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2000대 1의 경쟁률을 벌였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그 전에 유튜브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내용들이 한번 찍어드렸어요. 이거는 재테크라기보다도 제 썰이었어요. 아주 장황한 썰이었는데 시간 되신 분은 한번 보세요. 코로나와 19화 부동산의 상관성. 그래서 저는 집이 넓은 게 좋다. 왜 넓은 게 좋냐면 여기서 설명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집이 넓은 게 인기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조합에서 넓은 거를 안 짓고 적은 평형을 많이 짓고 25평을 많이 짓고 34평을 많이 짓는 이유가 뭐냐면 사업성 때문에 그래요. 자 25평하고 50평이면 20평하고 50평이면 쉽게 이야기해서 25평 두 개 값이 50평 한 채 값이 되어야만 조합에서는 동일한 사업성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실은 50평짜리가 25평 두 개 합한 가격의 2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대형 평형수가 많을수록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25평이 적은 평형을 많이 만들어서 일반 분양가를 많이 올려서 그래야만 많은 수입을 만들기 때문에 조합의 사업 목적상 저는 소형 평형을 많이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대형 평형수가 더 수익성이 좋다고 하면 당연히 대형 평형수를 많이 만들겠죠. 그런데 물론 거기에는 인구 감소와 핵과적화라고 하는 명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도 하나의 명분이지만 주된 것은 조합의 사업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소형 평형을 많이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평형수가 없어서 대형 평형에 대한 희소가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전에 유튜브부터 자꾸 이야기했어요. 가급적이면 너븐 평형을 신청해라. 특히 코로나와 앞으로 재테크 사이가 되면 집이 좁아짐으로 인해서 사람 간에 겪는 그러한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 최근에 경제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간단히 봤습니다만 크게 별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게 보시면 되고 그랬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느낀 점이 뭐냐면 생각보다 공부가 덜 되신 분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다고 모든 분들이 부동산을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도 찾아보고 부동산 전문가 가서 돈 주고 컨설팅도 받고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저번에 익산 사시는 분이 컨설팅 20만 원 주고 받을 수 왔는데 아니다 싶어서 저희 사무실 8시에 와서 10시까지 하고 용산 가서 KTX 타고 내려가신 분도 계셨어요. 제가 그런 거 다 서비스 해야 되는데 어찌 됐든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공부는 됐는데 일부가 공부가 안 되신 분이 많아요. 의외로. 전혀 내용을 청약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시고 입지적인 것도 모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논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학위 불사 증망 사위 불악지태 즉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망해요. 즉 체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공부만 하고 그냥 앵우새처럼 되풀인 되는 게 아니고 어느 단계가 되면 자기가 스스로 배운 지식을 통해서 생각의 체계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박사 이상의 자기 학문을 할 수 있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연구에서 뭔가 이론을 만들어내고 도출해낼 수 있는 단계가 되죠. 그런데 그런 관계 없이 배우기만 하고 배운 것만 그렇게 주고 하나도 자기 스스로 생각을 못한다. 그러면 학문의 체계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똑똑해요. 생각도 잘하고 뭔가 막 기발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불악 배우지 않으면 잘못하면 위태롭다. 그렇죠? 독단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 학위 불사 증망 사위 불악지태 이 말이 있는 것처럼 부동산에 대해서 꼭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최근에 제가 2015년 7월에 부동산을 오픈했을 때 의외로 전문직종, 변호사, 의사 이런 투자 분들이 많아요. 공부를 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고요. 요즘 인터넷하고 유튜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공부를 할 수 있죠. 심지어는 저희보다 더 세밀하게 분석해 오신 분도 있어요. 자기 전문가 입장에서 아파트 친구 높이 같은 것도 그렇게 해오신 분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자기가 공부를 한 만큼 가격 공부를 한 만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2015년 7월이니까 한 4년 전이었죠. 4, 5년 전 그럴 때 아크로 리본 아파트가 34평이 7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조합원께. 조합원 분양가 6억 2천에 프리미엄 8천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럴 때 7억일 때 제가 앞으로 입주할 때 13억 간다고 그러니까 흑석동에 10억 넘을 아파트가 없을 뿐더러 저보고 많은 사람들이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미쳤다는 둥. 다른 부동산 사장님도 그렇고 그런데 실은 입주할 때쯤 거의 15억까지 갔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그리고 제가 누누 이야기 하잖아요. 저는 부동산을 계속해서 10년 해온 사람도 아니고 그 전에 제가 대학에서 사이버대학에서 교수로서 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부동산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전에 이제 이런 공부를 좀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 다 맞아 떨어졌거든요. 특히 투자에 관한 한 제가 손을 대면 다 돈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예를 들을게요. 제가 제 블로그에 물이 왜 재물인지에 대한 풍수학적 담론이라고 해서 2011년도에 제가 디지털 대학에서 동양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때 대학 교수로서. 사이버로 공부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이 한강변에 대해서 이 물의 흐름과 부에 관한 연관성이 있을까라고 제가 혼자서 막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학도 되지만 사가 돼야 되는 거죠. 스스로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왜 이런 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리고 강남과 비관. 왜 강남은 부자가 되었을까. 그거는 옛날에 개발의 팽창시대에 옛날에 개발의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강남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새롭게 옛날 구도심을 개발하기보다 새로 비어있는 땅 들판에다가 개발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게 무작정 팽창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인구가 감소되고 그럴 때는 팽창될 땅도 없거니와 더 이상 팽창된다고 해봤자 기반시설이 좋은 게 없어요. 교통이라든가 다 만드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시 구도심으로 올 건데 그러면 거기에 뭐가 가미될 건가. 천혜 환경. 아파트 조경. 소나무 몇 그루 심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강이라고 하는 조망이라든가 그다음에 서달산이라든가 개포동의 여러 가지 모악산인가요? 그런 산들. 이런 산과 강이라고 하는 조망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가 없죠. 물론 중국의 이하원, 이허위엔 이거는 태우가 인공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이렇게 인공으로 만들 수 있는 산과 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천혜 환경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한강과 천혜 환경을 가진 고급 아파트들이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했고 그래서 흑석동이 그 당시에는 아주 천대받고 값싼 동네로 알려졌지만 앞으로 흑석동이 개발되면 굉장히 좋은 동네가 될 거고 비싼 동네가 될 거다라고 제가 예측을 했고 한강변으로 와라. 그래서 성수동에서 마포까지 한강변 시대가 돌아올 거다. 제가 이렇게 누누히 이야기했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찍었거든요. 이게 언제냐면 2018년도인데 제가 공부한 거는 2011년도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공부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한강이 한강변이 왜 부자가 되는지 압구정이라든가 한남동 뭐 이런 것들이 왜 이천동 그 다음에 여의도 이런 적이 왜 부자가 됐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참고로 여러분들이 시간되시면 이중환 선생님의 택리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실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택리지를 보면 택리지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했을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언급드리면 이 택리지는 이분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이 살만한 곳과 사람이 살면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의 땅의 조건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의 문화적인 그런 여러 가지의 수요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원주택이라든가 풍수 그러니까 풍광이 좋은 곳 이런 것까지 다 가미와서 이런 책들이 있고 한국에서 어느 지역이 좋고 어느 지역이 가미 있으면 어떻고 이런 것들이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중환 선생님의 택리지를 꼭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제가 요약해놓은 게 있어요. 리포트처럼 요약해놓은 게 있는데 이 유튜브도 오디오북처럼 돼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 보실 분은 블로그에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택리지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꼭 원본으로 책 한 권짜리로 요약본보다는 그렇게 읽으시는 게 좋고 그래서 택리지를 한번 몇 번 읽어보시면 부동산 입지에 관한 눈을 뜨실 수 있어요. 물론 이게 100%는 아니에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된 여러 책들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입문서로 택리지는 꼭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적어도 안 되면 요약본이라도 꼭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보면 2015년도에 보면 양택지로서의 상관물의 중요성에 가지고 이렇게 신문기사도 나온 게 있고요. 그래서 한강조망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한강조망권의 가치는 2015년도의 매경에는 206천이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점점 5억 5천까지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한강이 같은 평양에 한강이 보이는 층과 안 보이는 층의 프리미엄이 얼마냐? 5억 5천 이렇게 나왔죠. 서울평균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의 트렌드를 예측을 해보는 거죠. 사를 하는 거예요. 배우고 나은 다음에 생각을 해보는 거죠. 생각을 통해서 곰곰이 명상을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구역에 관한 이런 걸 이야기하고 제가 하다 보니까 원래 제가 흑석동 부동산이고 제가 부동산에서 흑석동에서만 하고 흑석 각 구역에 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투자 정보 이런 걸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흑석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고 기타로 흑석점자로 이번에 유튜브를 하면서 보니까 다른 지역과 비교를 많이 검토를 요청하셔서 제가 둔촌주공원 가본 경험이 있어서 그걸 찍어드렸는데 그게 조회수가 제일 높더라고요. 6천 회가 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20년도 서울에 주요 정비사업 분양 물량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각 구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빨간색은 2천 가구가 넘더라고요. 분양하는 가구가 그중에서 일반 분양이 한계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주얼 고주얼 다 해드릴까 생각을 했는데 실은 제가 부동산 이거를 전문으로 부동산은 제가 하되 흑석동과 흑석동 인근 특히 이제 이슈가 되는 그 지역만 하고 싶고 모든 지역을 유튜브로서 활동을 하고 그런 여력은 안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유튜브를 통해서 동양철학 이런 걸 강의해서 무료로 제가 올려주고 그거를 책도 무료로 만들어서 PDF로 만들어서 무료로 올려주고 제가 남은 여생 동안 동양철학에 관한 것을 제 스스로 공부해서 그것을 여러 후학들 또는 좀 입문자들 필요하신 분들하고 나누어 갖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유튜브를 운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너무 부동산 외부 이런 것까지 많이 하면 제가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정보를 최소한으로 하고 제가 원래 하고자 했던 그런 방향으로 유튜브를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흑석동에 관한 타의 추정을 불허하게 제가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된 정확하게 그 투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물건을 분석해서 정확하게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수많은 분들 많은 분들이 제가 찍어진 물건으로 다 대박 쳤죠.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흑석동에 관한 내용을 보시고 싶을 때는 구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이런 거는 제가 틈틈이 가능하면 해드리고요. 이번 이후에 이후에 제가 네이버 지도사 한번 보고 입지적으로 입지만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서 더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흑석 3구역에 이번에 흑석 리버파크 자유에서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셔서 제가 담례로 후기를 찍었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하시라. 다만 가끔 어떤 분들은 공부 제가 옛날에 재개발 같은 거 한 두세 시간 설명해 주니까 공부하겠다고 작정하고 노트 들고 오신 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 투자 안 하십니다. 공부만 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공부해도 진도를 못 쫓아와요.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갈 때는 그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빨리 가격이 올라가버리니까 못 쫓아가요. 어느 정도 자기가 기본적인 것은 이해를 하지만 자기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부동산 투자하겠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부동산을 하나 맡겨놓고 그 시세보다 좀 쌓으면 사시면 됩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사겠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하실 거 아니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기본적인 개혁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큰 그림만 보시면 돼요. 큰 그림 이 자리가 좋은 자리인가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서 나와있는 물건 중에서 싼가 비싼가는 부동산이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너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체크하고 하겠다 하신 분도 굉장히 재테크에 잘하시지 않는 분이고 그렇다고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심지어는 이번에 청약이 끝났는데 청약을 언제 하냐고 물어보신 분도 있어요. 그러신 분도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 보시라고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유튜브라든가 네이버 통해서 공부하세요. 제가 아는 우리 아크로 일반 문양 사들인 분이 의사분인데 싸게 사들였는데 어찌 됐든 그분이 그랬어요. 5일간은 열심히 일을 하고 6일은 부동산 공부하고 다리품 풀고 돌아다니고 일요일은 집에서 쉰다.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 세 분 여자분도 오신 적 있고 남자 변호사도 남자 아산병 의사도 전문가들 많이 오세요. 심지어는 의사를 안 하고 연대 세브란스 마치고 부동산 투자만 전문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한만큼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옛날처럼 돈 주고 가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쉽게 유튜브에서 관련된 자료를 검색해보고 네이버라든가 블로그 이런 걸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조금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할 거 아니니까 자기 생업에 집중하시되 시간을 내서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야 저희들도 설명하기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는 만큼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해서 다 대박을 터뜨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3구역 후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라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공부도 적당히 하시라 다 하려고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제가 권해드린 것은 이중원 선생님의 택리지 정도는 한번 읽어보시라.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제가 서울의 2020년도 재건축 지역에서 주요 빨간색이 되겠죠. 주로 2000세대 이상 특히 제가 서초구는 가까이 바로 옆에 서초구이기 때문에 이런 쪽은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방배동 같은 경우도 제가 17년 살았기 때문에 방배동 질이 빠삭하게 압니다. 이 각 5구역 6구역에 대한 특색도 잘 알고요. 그런 부분까지 제가 한번 나중에 서초구와 가까운 지역 아니면 멀더라도 몇천세대 단위가 된다면 한번 가능하면 제가 하고 가급적이면 저는 흑석동에 부동산은 흑석동에 집중해서 하고 싶다. 그래서 흑석동에 투자하실 분들은 저희 한강의 질을 많이 네이버 블로그를 봐주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봐주시면 아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흑석동 모르신 분 제가 유튜브 다 찍어놨어요. 흑석동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한 1, 2년 찍어놨어요. 그 흑석동 각 구역의 특색이라든가 사업 단계 이런 거 다 찍어놨고 시세까지 다 찍어놨어요. 그러면 흑석동의 역사를 좀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봐주시고 이제 마음을 좀 느긋하게 하시고 너무 성급하게 답만 요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유튜브를 보시면서 공부하세요. 그냥 TV라도 볼 수 있잖아요. 요즘 인터넷으로 유튜브 볼 수 있으니까 틀어놓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가끔가다 유튜브 보신 적 있는데 보긴 봤는데 대충 듣거나 바로 답을 알려달라신 분이 있어요. 그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차분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은 큰 그림만 보시라는 거예요. 작은 그림은 중기업소에서 해줄 겁니다. 작은 그림은 중기업소에서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큰 그림 보고 각각의 부동산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의 입지가 앞으로 어떠한 지역이 될 건가 어떠한 유망한 지역이 될 건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시고 거기에서 투자 방향을 크게 일정하고 그 내부에 세세하게 디테일한 부분은 현지 부동산 중기업소에 도움을 받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부동산 하신 분들이 웬만한 분은 다 그 지역이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은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해서 안목을 기르고 디테일한 부분은 현지 부동산 중기업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재테크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참고로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게 끝까지 보신 분들 저희 부동산 같이 일하시는 분하고 내기를 했어요. 원래는 우리 흑석 리버파크자의 가점 합격 가점 평균이 얼마가 될 건가 아니면 최저 커트라인이 얼마가 될 건가 저는 67점으로 봤습니다. 가점 같이 일하시는 분은 64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커트라인이 몇 점이 될까요? 그거를 답글로 적어주시면 당첨되신 분 같은 점수라도 세 분까지 되겠죠? 그런 분이 제가 스타벅스 커피를 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점 여러분 생각하는 흑석 삼국역 리버파크자의 5월 28일 날 지금 한 5일 남았죠? 4일 남았나요? 4일 남았는데 가점 커트라인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67점 우리 오드리님은 64점 이렇게 했고 다른 부동산 사장님도 67점 이렇게 저희끼리 내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가점은 몇 점일까요? 답을 여러분들 생각하는 커트라인을 적어주세요. 그러면 당첨되신 분은 스타벅스 커피 쏘겠습니다. 위에서 당첨자 세 분에 한해서 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은 일요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